5% 상가? 얼마나 올라가지? 네가? 초당 24밖에 안된다고? 일단 퍼센트인 걸로 알고 있네 자기 체력 퍼센트야? 어 일단 뭐 퍼센트면 똑같지 퍼센트다 그거는 똑같은 거고 메르실의 체력 얼마 차지? 이게? 한 30씩 차는? 메르실가 5%씩 차지 않나? 아 메르실 힐어주는 거? 공증버프 걸어주라고 미친놈아 아니.. 공증 걸어주라고요 아저씨 지금 뭐하러 지금 뭐하러 힐 걸고 있어 저쪽 바스틴은 있다 니가 쏘기 시작할때부터 걸어도 안 늦어 일단은 트레이서 트레이서 죽었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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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앞으로 이동하는게 어때? 앞으로 앞으로 가 도로변 저거 포탑 차례 개쓰레기인데 저거 아 이 병신 다시 날아가야겠다 빨리하라 아 이런 너무 빨리 뚫리는데? 너보고 유튜브 하는 사람이네 킨지 트레이서 들어온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들어온다 잘 보고 있어라 내가 잘 봐봤자 있었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있었다 있었다 있었어 이 쓰는거 봤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겨버렸지 너한테 기대가 크구나 여기 토르비온이 같이 있으면 더 좋은데 아니 토르비온 저 포탑 차례 저 개쓰레기인데 차라리 건물 안에 박아놓지 죽었다 트레이스가 잡고 나왔다 트레이스가 또 온다 어그레용으로 깔아놓은거 같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들어왔을때를 생각하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포탑 일단 겐지가 무조건 나 볼거거든 여기 오호호 궁으로 궁으로 맞았어 땡존궁 잘하는데 궁 거의 다 찼어 궁 찼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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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디야 사디야 자리야 히헤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하하하 힐 빨대 얼마나 좋아 살렸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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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나만 일단 정크렛 잡음 아니 정크렛이 겨우 메르시 하나 잡으려고 저런 와우 겐지 들어왔었네 겐지를 언제 들어왔대 아 어쩐지 딜이 계속 들어온다 했지만 겐지 표창 던지고 있었네 쿵 거의 참 나 빨리 부숴주지 방패 부숴버려 포탑 왜 계속 저딴 데만간거야 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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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자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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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 안된다 안된다 라트님 안에 들어와 하셔야 돼요 우리 팀이 있는데 왜 들어와 수생모드로 거의 한 칸은 안 먹혔다 일단 자리가 죽었으니까 2층으로 다시 올라가자 덴지 오른쪽으로 오는다 아까 그 자리가 좋아 트레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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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트레이서 아저씨들 헤헤 아무도 건령지에 안들어왔는데 너무한거 아닙니까? 뿡뿡뿡 세레모니 짬프 우와 힐만 주다 게임 끝났네 최고의 플레이 아 좀 죽을거면 한꺼번에 죽지 우리 팀들 어? 두두두두두두둥 두두두둥 두두두둥 두두둥 트레이서 온다 오른쪽 두루루룽 하하하하하하 꿀꿀 두두두둑 암매하다 참주기가 애매해 왜? 왜? 나 안주? 애매합니다 애매해 와 진짜 나쁜 놈들 와... 아픈 상자다 깎아올까? 나도 들어왔음 나갑시다 빨리 깎아